이쁘죠? 이쁘지 않습니까? 대박이라고 이거 진짜 써보면 더 이뻐 보는 것보다 끼긴게 더 이쁘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오우 오우 하나 둘 셋 어 없네 조사있나? 하나 둘 셋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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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총알이 없습니다 아이고 프리파이언이 안맞죠? 이거는 도망갔다 아 너무 불리해 이거 근데 솔직히 오우 잘가 잘가고 잘가고 오른쪽에 있어요 오우 우와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무빙이 쩍데? 아 어 오우 구빙이 쩍쩍 어 나가 나 customer 안 그래? 얘 뭐하냐? 장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네 레전드지? 장전을 하면서 나오면 안되는데 오른쪽 이렇게 장전을 해야할 때는 내려가서 해줘야돼 어 이렇게 둘 다 해봐 아이고 헤드샷 온다 나이스 나이스 헤드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이렇게 있을 때 숨어져 그냥 숨어져 못 도망가 못 도망가요 이런거 와 아깝다 아이고 헤드샷 스킨 리뷰 영상이어서 웃기는 못하죠 나와 나와 킬조이 나이스 나이스 이 바로 예측샷 아 아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에임 좋았다 방금 에임 좋았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서 딱 한 명 잡고 뽀맨이 저쪽 스킬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오케이 역시 이 느낌 한 명 잡이네 나이스 홀리모리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원웨이 넣어버리고 자 이러면은 못 온다니까 상대도 원웨이인걸 알고 있는데 이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뒤치기가 있다 홀리모리 뒤만 없으면 돼 너 왜 여기있냐 왜 씨발 여기서 나오네 어어 엘더는 약간 더이 약간 넘사벽 클라스 딱 엘더 플레임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이런 느낌이 났는데 뭐지 도깨비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정도는 아니었어 나가 어디서 앉고 있어 원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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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모리 홀리모리 대단한 킬 킬기로 쏴야지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가자 안녕 자기 엄마 왼쪽에서 나오면 좀 몰랐지 자기 안녕 자기들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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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얼 아 그리고 아 신 고고도